오케이, 몇 마리 잡나? 자, 해놓고 됐지? 오케이, 뭐 나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점프만 하면 얘네들이 다 잡아줍니다 이건 좋은 것 같아 ㅋㅋㅋㅋㅋ 좋아요 나는, 나의 담당은 이제 위치 변경이지, 위치 변경 좋았고 아, 군당 경험치가 한 3억 되는 건가 끝났지, 끝나면 뭐 해야 돼 변신으로 왔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약간 데미지가 부족하긴 부족한가보다 아 못 친 데미지를 안 죽는 게 있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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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로 치고 애로 치우고 치고! 변신 치고! 아 지금 뭔가 스킬 데미지가 부족해 1팀 남아 1팀 남아 그렇지 뭔가 맞았는데 데미지가 부족한거지 이렇게 하고 이걸 쓰고 다시 수업하네 그렇지 그럼 또 이제 사냥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 끝나고 변신이 되는거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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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또 펜스 해봐라 그렇지 헬로우 구독 좋아요 와 6분에 509만매소 1165마리 빨리 잡는데? 길었군요 오케이